전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시리아 알레포에서 폭력 사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놓고 상호간 이해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최근 알레포 지역의 공습을 강화하면서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해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한 휴전은 거의 붕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리 장관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만나 휴전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베이르 장관은 시리아 정부군이 최근 알레포에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을 공격해 어린이와 의료진을 숨지게 한 사건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폭력 사태를 끝내는데 러시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케리 장관이 강조하는 것은 알레포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공격이 중단되도록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한 채 알레포에 대한 공격은 알누스라 전선 등 테러 단체 조직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대테러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쿠바 간 상업 여객선이 50여 년 만에 운항에 나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카니발 크루즈 라인스사가 운영하는 아도니아호에 탑승한 700명은 어제 미남부 마이애미항을 출발해 오늘 쿠바 수도 아바나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카니발 사의 아놀드 도널드 대표는 이번 출항으로 역사를 만들고 모두에게 더욱 긍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게 돼 회사로서 큰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도니아호는 아바나로 한 달에 두 차례 출항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과 쿠바 간 정기항공 노선은 올해 하반기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이다의 지도자였던 오사마빈 라덴 사살 5주년을 맞아 당시 상황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로 재현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트위터 게시물은 미군 특수부대 헬리콥터가 아프가니스탄을 출발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진입하는 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진두지휘하는 바라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보좌진들의 상황실 사진도 게시됐습니다. 트위터는 이어 빛나덴이 사살되고 이 사실을 오바마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특수부대원들이 결국 그를 바다에 수장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이 오늘 동유럽 국가 에스토니아에서 봄폭풍이라는 명칭의 대규모 합동군사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훈련회는 미국과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10개국에서 6천 명의 군 병력이 참가하는 가운데 러시아 접경지역에서 실시됩니다. 훈련회는 또 폴란드와 미국에서 전투기와 폭격기, 수송용 헬리콥터 등이 동원됩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는 성명에서 러시아를 예측 불가능한 이웃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스토니아는 나토, 핀란드, 스웨덴 공군과 함께 합동 공군 훈련을 시시했습니다. 옌스 슈털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군과 함께 동유럽 국경을 강화하는 것은 러시아의 위험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호주에 공급될 잠수함이 호주에서 제때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주 잠수함 부대 신설에 필요한 12대의 지젤 잠수함 구매 사업자로 프랑스 국영 DCNS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스 총리는 오늘 말콤 턴블 호주 총리와 만난 뒤 DCNS사가 독일과 일본 잠수함 제조사들과 경쟁 입찰에 응할 당시부터 감독을 해왔다며 제작기간과 예산 관련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잠수함은 전장이 97m에 달하는 5천 톤급으로 DCNS사가 이 같은 대형 잠수함을 제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전력난 해소를 위해 표준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리콜라스 마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전력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으며 베네수엘라 과학기술 장관은 이로 인해 밤시간대 전등과 에어컨 사용이 줄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수력발전소들의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 제한과 공공기관 주 2일째 근무, 학교들의 금요일 수업 중단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미흡하지만 기술적 진보는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황해도는 늦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미터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란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로하니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핵 개발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을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일 테헤란 사드 아바드 존후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지난 1962년 양국 수교 이후 한국 정상으로서 첫 이란 국빈 방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수교 후 54년 만에 첫 회담입니다. 박 대통령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불용과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로하니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로하니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열쇠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란 측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변화를 원하고 있고 한반도나 중동에서 위험 무기와 핵 무기가 없어져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나라이고 한국도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라며 54년간 양국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좋았고 지금의 양국 관계도 여러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은 오래전부터 북한과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어온 국가로 현재도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핵 개발 반대 표명에 비록 북한의 핵 도발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한국 정상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국채견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데 이란으로부터 미사일을 수출하는 대가로 상당히 많은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란이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후원국 하나를 밀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영국도 고립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일일 국영 이란 신문사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핵 개발의 희생양이 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란이 국제사회와 이룬 핵 협상 타결이 북핵 문제 해결에 주는 함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하루속히 진정성을 갖고 협상 과정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이란 정상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협력 지침을 담은 공동 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채택된 공동 성명은 양국 관계 발전 비전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양국 외교장관 회의와 양국 간 경제 공동위가 연례화돼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는 데 큰 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정리의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의지와 행동을 감안해 볼 때 당대회 전후로 기습적인 추가 핵실험과 무수단 등 미사일의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와 대응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휘 대변인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특별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는 어제 지난달 28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이 당대회에 앞서 핵실험을 강행할지 불확실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SLBM에 탑재된 북극성 1호 미사일의 추진기술과 탄도 제작기술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23일 동해에서 시험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3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공중에서 폭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두세 조각으로 깨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당시 SLBM이 공중에서 폭발하기 전 단 분리도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지난 1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2000톤급 심포급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돼 3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이 SLBM은 관측선이 떠 있는 곳까지도 날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SLBM이 최소 사거리인 300킬로미터 비행거리에 훨씬 못 미치는 30여 킬로미터에 불과해 일부 기술적 진보는 있었지만 전력화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 전력화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고 또 북한이 집중한다면 그 기간도 당겨질 수 있다고 그렇게 공식 입장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SLBM 기술이 수중 사출과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SLBM 기술 수준과 관련해 한국 해군 대령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구인식 국방안보 포럼 대외협력 국장은 90% 이상 개발 완료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수중에서 수면까지 밀어내는 콜드런칭에 성공한 후 30km를 날아간 것을 봤을 때 솟구치는 능력과 엔진의 자체 추진력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문 국장은 하지만 이번 SLBM 시험 발사에 사용된 북극성 1호 미사일이 지난달 15일과 28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전력화에 이르기엔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이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SLBM에 들어가는 북극성도 같은 기술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추진 기술하고 칸드 기술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SLBM 시험 발사 다음 날 시험 발사에 대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 군당국과 미사일 기술자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SLBM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허위 보고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결과를 과대 포장에 선전할 수는 있겠지만 체제 특성상 김 제1위원장에게 허위 보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시스템상 김정은은 속일 수 없고 충분히 진전이 있다,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을 수 있고 그걸 이제 좀 포장해서 대성공이라고 과대 포장해서 보도했을 수는 있죠. 김 연구위원은 SLBM 시험 발사 성공을 바라보는 한국과 북한의 기준이 달라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잇따라 공중폭발 등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미사일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18일 쏜 두 발의 노동미사일 중 한 발이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달 15일 태양절에 발사한 한 발이 공중폭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오전에 쏜 무수단 미사일은 해안가에 추락했고 오후에 쏜 나머지 한 발은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오는 6일,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총비서에 오를지 또 새로운 통일 방안과 노선 채택, 세대교체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관영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노동당 7차 대회를 오는 5월 6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2016년 5월 6일 평양에서 개회할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서 7차 당대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도당 대표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당 대표회들에서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부강조국 건설을 위하여 불타는 충전과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한 일꾼들과 당원들을 당 제7차 대회 대표자, 방청자로 선고 추천하였으며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연장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은통치 그늘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현재 노동당 제1비서에 머물러 있는 김정은 제1연장이 이번 대회를 통해 총비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일은 이제 97년도에 아버지가 죽은 지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이제 바로 총비서가 됐는데 지금 김정은은 그 총비서가 못되고 제1비서로 대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말하자면 격이 떨어지고 무게감이 훨씬 줄어드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번 아마 7차 당대회에서는 총비서로 등극할 가능성을 저는 높이 봅니다. 반면 정창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제1연장이 새로운 직책을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당대표자에서 초대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새로운 어떤 총비서나 국방위원장 또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서 취임하기보다는 여전히 계승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가 운영을 해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통일부 장관은 당규약과 헌법 개정 그리고 당정군의 대대적인 기국의 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규약뿐만 아니고 당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내가 움직임을 바꿔야 될 것이고 이를 규정하는 헌법 자체가 바뀌는 거죠. 따라서 우선 국방위원회가 어떻게 전속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이번 당대회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또 새로운 통일방안과 대남 정책이 제시될 수도 있다고 정창현 교수는 말했습니다. 연방연합제라고 하는 통일방안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청살방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어떤 통일과정, 통일방안에 대한 규정들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잉거리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북한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이나 경제목표치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정창현 교수는 말했습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6대 목표 전망, 이런 형태로 추상적으로 목표지를 제기하는 수준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과거 5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6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6차 당대회 때는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창현 교수는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 내에서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3월 핵탄두 폭발 시험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는데, 핵실험을 할 경우 당대회 직전이 유력하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레리닉시 객원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제재결의 22705를 채택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평양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는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등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핵실험을 할 경우 북한의 붕괴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아마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고통과 민생은 외면한 채 무모한 핵 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정권 공고하는커녕 주민들의 반발로 내부에서부터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5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안보리를 즉각 소집해 북한의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제미한인 10명 가운데 8명은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제외동포재단이 최근 편엔 한반도 통일과 제외동포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제미한인 6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82%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돼야 하는 이유로는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와 인권 개선을 위해 그리고 전쟁 위협을 줄이기 위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미한인들이 예상하는 통일 시기로는 5년에서 15년 이내가 30%로 가장 많았고 15년에서 30년 이내라는 답도 29%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가 북한이 사용하는 과격한 언어를 비판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것은 물론 비논리적이어서 논점을 흐리고 의사 전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정부 산하 아시아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의 콘스탄틴 아스몰로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아스몰로브 선임연구원은 24일 온라인 매체 뉴이스턴 아울룩에 기고한 북한의 역선전 문구는 바뀔 때가 됐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아스몰로브 선임연구원은 이 기고문에서 북한이 과격한 선전 문구와 방식에 대해 1950년대에는 통했을지 모르고 북한 내부에서는 잘 작동할지 모르지만 해외 수용자들에겐 시대착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전혀 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적 표현과는 거리가 먼 언어와 격양된 단어 사용은 메시지의 기본 의미 전달마저도 방해한다면서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던 발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불바다란 단어가 본질을 있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북한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위협한다는 이미지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외교 성명에 사용되는 요즘 시대 언어는 변하고 있고 균형이 잡혀 있다면서 북한의 스타일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쾌감과 자극을 유발하는 북한의 수사가 외교 문화에 뒤처진 나라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스몰로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선전 방식이 가진 문제점으로 불투명성을 꼽기도 했습니다. 일 예로 현송월 모란봉 악단장에 대한 처형설이 불거졌을 당시 북한은 해당 사실을 숨길 게 아니라 즉시 텔레비전을 통해 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문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스몰로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사실을 부정할 때 왜 그게 거짓인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인 비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북한이 막무가내로 화를 내고 있다는 인식만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스몰로브 선임연구원은 언어 표현이 공격적이 아니라고 해서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적대적인 의도를 줄이고 합의를 이루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면서 언어에 변화를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홍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운 일이지만 중립적인 사람들이 마음을 얻는 전투에선 승리를 보장한다면서 선전 방식의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D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가 올해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밀양 영양소를 대폭 확대 지원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두유 제조에 필요한 매주콩 80톤도 최근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스텝스의 수잔리치 대표는 북한에 지원하는 밀양 영양소를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날 밀양 영양소 720만 포가 도착했어요. 밀양 영양소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많이 보내는 거죠.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를 예방하려면 어린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단 임산모들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리치 대표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위한 밀양 영양소 각 360만 포씩 총 720만 포를 지원했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스프링클스로 불리는 밀양 영양소는 밥이나 다른 음식 위에 뿌려 먹는 영양가루로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경우 태뇌 빈혈과 영양결핍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프링클스는 강원도 원산과 평안남도 남포진료소 등에 보내져 어린이와 임산부에 제공됩니다. 리치 대표는 스프링클스 외에 올해 매주콩 200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80톤이 최근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주콩 80톤이 4월 10일 날 도착했어요. 오타와에서 대련에서 남포항. 80톤은 4월 10일 날 도착했고 120톤은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이 공은 남포시와 형제산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으로 보내져 퍼스트스텝스가 지원한 바이타고트와 바이타카오라는 특수기계로 두유로 가공됩니다. 생산된 두유는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개 타가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제공됩니다. 리치 대표는 5월 중 방북해 지원한 밀양 영양소와 두유가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퍼스트스텝스는 2001년 설립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두유로 지원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스프링 퀴스도 지원해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최근 열린 국제무역박람회에 북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주로 건강보조식품을 선보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 베트남 국제무역박람회에 북한 업체 두 곳이 참가했다고 한국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가 밝혔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 행사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합전시회로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열렸습니다. 전시관 565개가 차려진 이번 행사에서 북한 측에서는 명신일반무역회사와 토송제약회사가 두 개 전시관을 임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87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명신일반무역회사 전시관에서는 홍삼차와 인삼, 절평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 토송제약회사는 우황청심원과 송이버석 등을 전시하는 등 두 회사는 주로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트라는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업체들이 수출상담보다는 현지 판매에 주력했다면서 두 업체의 제품들이 현지 참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업체들은 지난 2013년부터 베트남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지만 북한과 베트남의 상호 교역은 미미한 편입니다. 코트라 집계에 따르면 두 나라의 교역액은 2012년에 1,500만 달러, 2013년에 1,240만 달러, 그리고 2014년에 800만 달러 등으로 줄곧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베트남으로부터 주로 농산물이나 화학약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트라는 또 2015년 말 현재 북한이 베트남 내 5개 사업에 120만 달러를 투자했다며 이 가운데 식당이 4곳, 건강식품 유통업체가 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4월 마지막 주는 북한 자유주간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북한 인권과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마련한 사진전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모습이 담겨있는 40점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는 미국의 대표적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지난 2004년 선포한 1회로 매년 기념하고 있는 북한자유주간입니다. 북한 자유주간에는 다양한 토론회나 관련 문화 행사들을 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올해 북한 자유주간에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탈북 여성단체인 뉴코리아 여성연합에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광화문 등지에서 북한 주민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사진전을 열었는데요. 이 사진전을 주최한 뉴코리아 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입니다. 저희가 북한 자유주간 행사 13회를 맞이하면서 저희 단체에서 지금 매일매일 북한의 인권실상을 알리는 사진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후원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의 말로서 또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서 북한의 인권실상을 알렸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실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사진에 담아서 저희가 사진을 꾸밀 수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찍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통해서 또 전시회라는 걸 통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또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사진전에는 40장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생활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북한이라고 하게 되면 상류층들 평양이라는 북한하고 또 일반 주민들이 살아가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모습은 저희가 담을 수 없었지만 일반 주민들이 살아가는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구고를 하는 거 그 다음 학교 마당에서 그냥 자유롭게 뛰어노는 학생인데 축구공이 다 해지고 신발이 다 되어진 이런 학생들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시장에 나와서 또는 개월가에서 빨래를 하는 여성들의 모습 이것이 그냥 일상 북한 주민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참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북한 내에 지금 연락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꽤 됩니다. 거의 100% 탈북민에서 절반 이상 가까이가 남겨져 있는 가족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 또 전화통화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일상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는 것인데 거꾸로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다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사진으로 정말 아주 어렵고 힘들게 대한민국의 사진으로 담아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전시회장에서 열린 사진전이 아닌 야외에서 열렸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대부분 행인들입니다. 처음 보는 사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커요. 정말 아주 다양한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많이 국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람객들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아니 특히 어린아이들이 너무 못 먹고 이렇게 병들고 그리고 같은 동포로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린 어래서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살기 어려운 건지 잘 알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한 50년 시골에서 많이 찍은 사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진들은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런 어린이들과 아픈 모습이라든지 서민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는 관람객들도 있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무거운 숙제죠. 같은 통포기 때문에 윤면할 수 없고 북한 실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연관 지켜서 생각할 수 있고 지원이나 대북 협력이나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진전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잘 알리는 것도 북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문제가 가족이 하나 되는 문제라든가 친구 하나 되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나와 가까운 문제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전을 주최한 뉴코리아 여성연합 회원들을 비롯한 여러 탈북민들도 이번 사진전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너무나도 실감이 있었고 오히려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 어디에도 말 안 하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통일이 된 이후에도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참여도도 높았고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새로운 교류도 다지고 또 단합도 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는 이런 기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제13회 북한 자유주간은 끝났지만 뉴코리아 여성연합에서는 앞으로도 매월 이 사진전을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뉴코리아 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유주간 행사 4월 25일 월요일부터 지금 일주일간 이 사진전시회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 뉴코리아 여성연합에서 지금 광화문이나 또는 서울 곳곳에서 이 사진전시회를 매월 매월 한 5일, 10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저희가 꾸준히 전시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지금 만들어서 첫 행사가 지금 자유주간 행사인데 아마 이후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사진전시회는 저희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VOE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한때 의회를 점령하는 등 정치적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노동절을 맞아서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는 소식과 미국과 쿠바 간 유람선 운항이 50여 년 만에 재개됐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인디애나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라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반정부 시위대가 의회를 점령하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긴장이 높아졌는데요. 시위대가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물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별다른 충돌 없이 물러나면서 일단은 혼란이 가라앉았는데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지난 토요일 시아파 성직자인 모크타다 알사드르가 이끄는 대규모 시위대가 정부 청사, 의회, 외국 대사관 건물들이 있는 그린존으로 몰려들면서 긴장이 크게 고조됐었는데요. 이 시위대는 의회를 점령하고 정치권의 개혁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그린존은 정부 청사, 정부 기관들도 들어와 있고요. 또 외국 대사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치안이 잘 유지되던 곳이라면서요? 네.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일반 주민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시아파 시위대는 차단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린존 안으로 진입한 건데요. 의회로 난입해서 일부 내부 시설과 집기 등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순위파와 또 소수계, 크루즈족 출신 의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시위대는 오늘 점거를 풀고 물러났는데요. 하지만 한 의회의 관계자는 저희 VOA 방송에 여전히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 일부가 그린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위대의 요구사항은 뭘까요? 시위대는 현 정부가 정치 개혁에 실패했다면서 물러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시아파 성직자인 모크타드 알사드르가 이끌고 있는데요. 알사드르는 극우주의, 민족주의 지도자로 분류되면서 이라크 안에서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순위파나 다른 소수계 추종자들도 있는데요. 알사드르는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 정부를 구성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위대가 이라크 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라크 정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번 반정부 시위를 무력 진압하진 않고 평화적인 해산을 요구했는데요.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는 오늘 의회를 방문한 후에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란 총리는 개혁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요. 또 개혁을 위해서 지지 세력의 기득권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동의 극단주의 세력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ISIL이 점령한 시리아와 이라크의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요. 지금 상황은 원하는 쪽으로 쉽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라크에서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난주에는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직접 바그다드를 방문해서 알 아바디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만에 대규모 의회 점거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시위대는 물러났지만 정치적인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존 정치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에 정부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치안 부재, 정부 부패에 대한 이런 불만이 아라사드르 같은 성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의 이라크 전문가들은 아라사드르가 권력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아파 내의 갈등이 폭력 사태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가 불안하다면 치안이 부재하는 현실,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ISIL 테러 공격 때문에 역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요. 어제도 이라크 남부 도시인 사마화에서 ISIL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는 폭탄 공격으로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SIL은 최근 지상에서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정부군의 공세에 몰리면서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가 국제노동절이었는데요. 일요일이었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열렸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미국, 중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많은 노동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이 거리로 나와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노동절은 9월인데요. 국제노동절에 맞춰서 어제 여러 곳에서 관련 집회가 열렸다고요? 네, 로스앤젤리스와 시애틀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민자들과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요구하고 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시애틀에서는 일부 충돌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체류탄을 뿌리면서 진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명이 체포됐습니다. 에드머레이 시애틀 경찰은 체포된 사람들이 평화적인 시위대와는 다른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로스앤젤리스에서는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네, 러시아, 모스크바, 스페인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 터키, 이스탄불 등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도 노동적 시위가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만 7천여 명이 참가해서 대부분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지만 일부는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젊은이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폭력 양상을 보여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의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법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가 면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행사가 금지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도 어제 노동조를 기념했죠? 네, 여러 나라에서 시의와 집회가 있었는데요. 주로 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새 노동법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기업의 일방적인 해고가 쉬워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타이완,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노동조를 맞아서 일제히 시위가 열렸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12개 나라가 가입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또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노동인구 1억 1,100만 명 중에 절반이 저숙년 노동자들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수천 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또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에서는 의류 생산업 종사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관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두 나라가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후에 특히 경제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쿠바로 가는 유람선의 운항이 50년 만에 재개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에서 쿠바로 향하는 상업 유람선이 50여 년 만에 운항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의 또 다른 장을 열었는데요. 미국 카니발사의 아도니아호가 어제 남부 플로이다주 마이애미를 출발했는데요. 오늘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합니다. 아도니아호는 7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고요. 이 중에는 쿠바에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살다가 이번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초 쿠바계 미국인들의 탑승이 유람선 제게 걸림돌이 됐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쿠바 정부가 쿠바 출신 망명객들을 백길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협상 끝에 쿠바 정부가 이들의 탑승도 허용하기로 했고요. 유람선 운항이 제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50년 만에 제기되는 유람선을 타고 다시 고향을 찾는 쿠바인들의 감회,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니발사의 아놀드 도널드 대표는 이번 운항으로 역사를 만들고 모두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도니아호는 앞으로 아바나로 한 달에 두 차례씩 출항할 예정인데요. 한편 미국과 쿠바 간의 전기 항공 노선은 올해 중으로는 제기될 전망입니다. 세계는 지금 마지막 소식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미국 동북부 5개 주에서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뒀는데요. 내일 실시되는 인디애나주 예비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군요. 네. 어제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49% 지지율을 보이면서 34%를 얻은 테르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을 15%포인트 차로 크게 눌렀습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13%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크루즈 후보가 오히려 16%포인트 차로 크게 앞서는 걸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13% 정도가 아직은 결정을 못 내렸다고 답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뢰도 면에서 보면 어제 나온 조사 결과가 조금 더 믿을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전에 케이식 후보와 크루즈 후보가 손잡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24일이었죠. 이 두 후보가 인디애나주에서는 크루즈 후보를 밀어주고 오리건주 또 뉴멕시코주에서는 케이식 후보를 밀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두 후보가 손잡은 게 지지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걸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두 후보의 동맹이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이 68%에 달했고요. 응답자 가운데 58%는 이 두 후보의 동맹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디애나주는 크루즈 후보나 케이식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현재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1,237명 가운데 996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의원의 80%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인디애나주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1,237명이라는 목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인디애나주에서 승리하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크루즈 후보는 현재 자력으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후보가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크루즈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제 TV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크루즈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를 바가 없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제도권 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워싱턴의 정치적 분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데요. 또 두 사람 모두 뉴욕 출신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다면 11월 본선거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패할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예비선거를 앞둔 공화당 상황 사표 봤고요.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공화당 쪽보다 접전이 예상됩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4%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데요. 이런 격차는 오차범위 아닙니다.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50%,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지지율은 4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클린턴 후보가 현재 필요한 대의원의 90%를 확보한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 샌더스 후보는 선거운동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는 게 아주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황해도는 늦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양 최저 17도, 최고 18도, 남포 최저 15도에서 최고 18도, 신이주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16도, 강계 최저 15도, 최고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주 최저 12도, 최고 13도, 개성 최저 13도, 최고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15도, 해산 최저 12도, 최고 18도, 원산 최저 11도, 최고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 7도, 최고 13도, 선봉 최저 6도, 최고 12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모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에는 가끔 비가 오다가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시리아 알레포에서 폭력 사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놓고 상호간 이해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최근 알레포 지역의 공습을 강화하면서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해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한 휴전은 거의 붕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리 장관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만나 휴전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베이르 장관은 시리아 정부군이 최근 알레포에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을 공격해 어린이와 의료진을 숨지게 한 사건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폭력 사태를 끝내는데 러시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케리 장관이 강조하는 것은 알레포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공격이 중단되도록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한 채 알레포에 대한 공격은 알누스라 전선 등 테러 단체 조직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대테러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언론인협회가 내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수도 카이로 도심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는 이집트 경찰이 전날 밤 협회 건물에 난입해 언론인 2명을 강제 연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언론인협회 측은 오늘 긴급회의를 가진 뒤 이번 연좌 농성은 정기국회가 개최되는 오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3일인 내일은 세계언론의 날입니다. 시위 언론인들은 경찰이 전날 협회 건물에 난입한 것은 언론과 언론인들의 명예를 노골적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국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시위 조장 혐의로 언론인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관 8명이 출동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쿠바 간 상업 여객선이 50여 년 만에 운항에 나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카니발 크루즈 라인스사가 운영하는 아도니아호에 탑승한 700명은 어제 미 남부 마이애미항을 출발해 오늘 쿠바 수도 아바나항에 도착합니다. 카니발사의 아놀드 도널드 대표는 이번 출항으로 역사를 만들고 모두에게 더욱 긍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게 돼 회사로서 큰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도니아호는 아바나로 한 달에 두 차례 출항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과 쿠바 간 정기 항공 노선은 올해 하반기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이 오늘 동유럽 국가 에스토니아에서 봄폭풍이라는 명칭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10개국에서 6천 명의 군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러시아 접경지역에서 실시됩니다. 훈련에는 또 폴란드와 미국에서 전투기와 폭격기, 수송용 헬리콥터 등이 동원됩니다. 우크라이나 주제 에스토니아 대사는 성명에서 러시아를 예측 불가능한 이웃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슈털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나토군과 함께 동유럽 국경을 강화하는 것은 러시아의 위험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호주에 공급될 잠수함이 호주에서 제때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주 잠수함 부대 신설에 필요한 12대의 디젤 잠수함 구매 사업자로 프랑스 국영 DCNS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스 총리는 오늘 말콤턴블 호주 총리와 만난 뒤 DCNS사가 독일과 일본 잠수함 제조사들과 경쟁 입찰에 응할 당시부터 감독을 해왔다며 제작기관과 예산 관련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텀블 총리는 호주 인력들이 호주의 철강을 이용해 잠수함을 제작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성공으로 양국의 전문 지식과 기술, 지원을 한층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전력난 해소를 위해 표준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과학기술 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전력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며, 이로 인해 밤시간대 전등과 에어컨 사용이 줄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수력발전소들의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 제한과 공공기관 주 2일째 근무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d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